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 유골 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을 열어주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언론들이 정치인 비평을 할 때 원칙과 기본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 언론 매체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정치를 목적으로 중대호 사퇴한 1호 감사원장이 된 상황이라서 대체로 여권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들도 대부분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좀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입당한 15일 그다음 날, 그러니까 16일 아침에 한겨레와 경향의 지면을 보면 일면 머릿기사로 비판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 사퇴한 17일 만에 최재형 정권교체 야당 입당이라고 뽑았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 최재형의 대선 직진 이렇게 뽑으면서 감사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동시에 또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보장받는, 법률상을 보장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정치적인 입김을 배제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그 자리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 그걸 경계하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수 매체들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논조를 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대한 칭찬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었다. 왜 이 타이밍이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왜 선택을 했을까, 이런 거? 그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정무적으로 빠른 판단이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중앙일보입니다. 범생이가 대선판을 흔들었다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러니까 범생이가 최재앙 전 원장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관 출신의 모범적인 어떤 공직자로서의 행보를 가져왔어서 조용하고 심심하고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대반전으로 급격하게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 위주였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든지 속전속결했다든지 야권 대선 지형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혹은 윤 전 총장과 상반되는 행보라면서 조기에 우군을 눌러닮는 압력밥솥 전략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압력밥솥. 비우적 표현이에요? 네.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한겨레라는 경향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 이걸 지적한 데 비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판단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고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면 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회에 머무는 사이에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정격 입당하면서 야권 대선 판도가 새 국면을 맡게 됐다. 이런 역시 정무적인 비평 쪽에 치우쳤습니다. 혹시 그럼 제가 한번 이걸 점검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일 신문을 찍어내잖아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7일 전에 감사원장직을 사퇴를 했었잖아요. 혹시 그러면 헌법기관장으로서 하다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임기 중간에 사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꼭 국민의힘이 입당 시점에 아니라 사퇴 시점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했다면 우리는 그때 이미 제기를 했으니까 지금 다른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체크를 해봤는데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칭찬일색이었었나요. 그 당시에도 논조는 비슷했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던 시점에서도 헌법 조문이나 감사원법 법률 조문을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 제기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조준동 같은 경우.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문제 제기의 방향성이 주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대변인 논평을 인용하는 정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논조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개입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야말로 보수 언론들의 최재형 띄우기잖아요. 지금 보이는 행태를 보면 사실은 이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고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짚어주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보수 언론들이 그런 부분은 살짝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최재형이라는 인물 띄우기에 집중을 했다면 이거는 전략적인 기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히 조금 문제적일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거를 정치적인 판단으로만 언론에서 볼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독자들이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 아이템을 좀 준비를 해본 건데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에 이어서 감사원장도 비슷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더 행보 자체가 빨라졌습니다. 감사원장으로 오면서. 그런데 이 두 기관장이 다 임기를 보장받는 법률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사정기관장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임기를 보장해줬을 때는 그 임기를 충분히 지키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기 위한 건데 그걸 스스로 내던지고 곧바로 정치권으로 합류하는 게 원래 법률에서 하려고 했었던 그 법률의 의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정반대되는 행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지 혹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연속적으로라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이 법률 의도나 혹은 헌법상의 목적이나 이런 게 계속 희석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 비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보수 언론들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의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예상되는 대선 주자들이 아닌 외부의 새로운 인물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띄워주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 이례적이거든요. 왜 그럼 최재형 원장에게는 이렇게 관대하고 칭찬을 할까? 물론 최재형 전 원장이 미담도 많았고 어린 시절 미담도 있고 평소에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품이 많이 평가받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는 두 가지 또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어떤 게요? 한 가지는 지금 다들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현 정권이 임명한 사정기관의 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을 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거를 부각시켜서 약간 논리의 비약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어떤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띄우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국민의힘의 당내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다 지지도가 너무 낮아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우리가 인지도는 굉장히 높지만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고 대선까지 계속 국민의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분위기를 끌어가려면 그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데 그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부의 대선 주자들이 끌어오를 때까지 이 분위기를 끌어줘 페이스메이커 필요한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멈칫하고 있잖아요. 조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리스크가 커지면서 최재형이라는 어떤 새로운 말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최재형이라는 주자를 밀어주지 않으면 분위기를 끌어갈 수 없겠다라는 전략적 판단도 들어갔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칭찬이 일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은 언론 매체가 어떤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동원하느냐가 결국 논조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최재형 전 간사원장 이야기를 할 때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보수 매체들에서 계속해서 거론하는 이름이 이회창 전 총재 그리고 김항식 전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는 최재형 전 간사원장이랑 평행이론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력이 거의 똑같다. 행보가 겹친다. 이런 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똑같은 이회창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더라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회창이나 김항식이라는 정치인들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걸음을 옮기기 전에 완충을 뒀다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둘 다 국무총리를 거쳤었고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정치 이력을 더 많이 쌓은 뒤에 대권 도전을 하게 되는데 감사원장도 거쳤었죠. 그렇죠. 감사원장 이후에 최재형과 어떤 행보에 차이가 있느냐를 강조하는 게 진보 언론에서의 비판 지점이라면 보수 언론에서는 감사원장 출신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맥락을 전개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또 논조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도 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장에서 바로 대선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죠. 최고 대법관까지 지냈던 김항식 전 총리도 감사원 다 거치고 국무총리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대선 도전은 안 했었죠. 이회창 전 총리는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거치고 정치 이력을 쌓은 다음에 대선에 도전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법관 상황만 계속 하다가 감사원장을 한 다음에 바로 대선에 도전하는 케이스는 이례적이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인풍과 별개로 과연 정치에 적응을 하고 이 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은 계속 들죠. 그러니까 지금 범위를 넓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총장직 사퇴를 하고 정치에 어떤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검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정면에서 진단한 걸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정치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라고는 뜸들이는 기간이 상당히 몇 달을 갔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고 전제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약간 뻘쭘한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적 요인상. 숙고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었죠. 상황적 요인이 그렇기 때문에 나 정치할 거야라고 선언을 하면 차라리 정색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제기든 비판할 텐데. 혼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이거 몇 달 갔으니까 비판하기 뭐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런 얘기 별로 나온 적 없잖아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파의 어떤 논리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줄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결국은 귀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재개하고자 하는 문제는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난해에 보수 언론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뛰어오기를 해줬던 책 중에 하나. 책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였는데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식의 비판이 담겨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정기관장들. 그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곧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보면서 그야말로 저는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첫 시발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진영이나 각 후보의 정치적 득실을 떠나서 아주 기초적인 헌법 질서, 법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던 간에 가장 중립을 지키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감사원이고 또 검찰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청 법의 2년의 임기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장의 임기는요. 감사원법에 보장돼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시 되는 자리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사표를 낼 수는 있죠.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숙고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이 바로 이렇게 정치에 발을 들이밀고 그것도 어떤 보수 정당으로 바로 편입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헌법정신에 상당히 위배된다라는 점을 더 많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는 그게 헌정에 맞는 거니 안 맞는 거니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중적으로 각인된 결정적인 사건은 김오수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하는 걸 거부한 건 그 사람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장으로 제재 갈 때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런 어떤 행보와 그다음에 사퇴를 하면서 대선 행보로 가는 것이 그러면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행보냐 일관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렵게 헌법에 올리는 걸 따지기 전에 이것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네요 사실은 그거는 이번에 입당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말만 두 개를 비교해봐도 좀 모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면서 본인이 직을 던진 이유를 설명한 뒤에 입당을 한 이유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빨리 만나서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두 개가 충돌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이제 뭐 그만둔 다음 얘기로도 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회창 평행이론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좀 뭐한 게 정말 이력서만 놓고 보면 그렇죠 경기이고 뭐 서울대나 왔고 뭐 판사 출신이고 감사원장을 했고 그거는 정말로 서류만 보고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이회창 전 감사원장은 당시 어떤 자신을 임명했던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렇게 각을 세웠으면서도 그렇게 각을 세웠으면서도 여당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반대의 행보를 긋고 있잖아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하대 그렇죠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정치적인 측면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회창 전 감사원장은 그렇게 각을 세우고 감사원장을 그만둔 뒤에 다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됐던 그런 이력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부각시키고 싶은 것만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말씀드리지만 언론 매체의 기사를 볼 때는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여주는 것도 봐야 된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까지 신문을 봐야 되냐 이거에 지금 제 얘기가 그러니까 방송 오고 송구합니다 송구하다는 표현은 우리는 일상생활을 잘 안 쏟아요 정치화서요? 유튜버라서 비일상적인 언어 활동을 통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됐던 두 번째 사정기관장 얘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5.18 민주 묘역을 참배해가지고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난 주말입니다 그때 이제 구름대 인파라는 표현을 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민주 묘지를 찾은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주요 매체들의 보도 방향을 보면 주로 눈물 혹은 울먹임 인파 그리고 이제 지지 군중과 반대 군중 사이의 어떤 충돌 이런 쪽에 주로 집중이 됐었고요 기존에 이제 검찰총장 재직 시에 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들 진정성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많이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좀 눈에 띈 거는 더 팩트에서 보도한 사진 중심 기사 이게 굉장히 좀 포털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와르르 인파라고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와르르? 와르르 인파 윤석열이 오면 광주에서도 쏟아진 와르르 인파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와르르도 있고 우르르도 있고 구름대도 있더라고요 아니 보통 우르르가 와르르는 뭔가 무너질 때 쓰는 표현 아닌가요? 우르르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르르가? 아 그렇네요 그런데 우르르라고 하기에도 우리가 구름대라고 하기에도 구름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정말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렸느냐 근데 조금 전에 나온 건가 좀 많긴 많았어요 많이 많아 보이죠? 네 많아 보이는데 아 많아 보인 겁니까? 여기에 조금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본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더 팩트라는 매체는 저희가 언중 6월에서도 한 번 다뤘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정치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윤 전 총장이 사전 답사했을 때 아 그 매체인가요? 파파라치 했던 그 매체입니다 굉장히 좀 그 행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하나 짚어드리고요 사진도 사진인데 캡션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 캡션은 사진 밑에 달리는 사진 설명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 전 총장 뒤따르는 지지자들이 구름대! 느낌표 들어가 있습니다 구름대!의 느낌표가 들어가 있다는 거 느낌표를 넣는다는 것도 기사의 사진 설명에 감동적이죠 굉장히 사진 설명이 캡션이 그리고 깃발 들고 쫓아다니는 지지자들이라든지 윤 전 총장과 인사하기 위해서 줄선 지지자들 이런 어떤 일종의 중립적인 지지자들이 많다 이런 표현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실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단순히 인파가 많이 몰렸다라고만 퉁치기엔 조금 찝찝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익숙한 얼굴들이 사진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유튜버로서의 헬마우스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얘기는 그분들도 역시 유튜버라는 얘기죠 상당수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사람 나 아는데? 싶은 분들이 사진의 전면에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일단 그 깃발 깃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법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 깃발 굉장히 유명한 깃발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정치 선언을 할 때도 등장했던 깃발이고요 팬클럽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인 거죠? 그렇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저 깃발이 함께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들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행사장 앞에 화관들이나 구호들을 외칠 때 굉장히 과격한 구호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중도층으로부터의 걱정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강성 지지자들의 상징으로 나왔던 게 저 깃발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팩트에서 몰리는 인파의 대표로 꼽았던 좀 전에 우리 제이비께서도 저 정도면 사람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사진에 달려가는 사진 있죠 저거 많긴 하지만 구름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대는 아니에요 내가 기자라면 어떻게 저게 구름대라고 붙일 수가 있는지 흰판이 저렇게 많은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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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있다 꽤 있다 꽤 있다 정도로 할 때 저게 이제 그 518 묘역에서 민주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탑으로 이제 향하는 저 장면인데 앞에서 뛰어나가는 저 인물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흰색 옷을 입고 있는 흰색 셔츠 한 명 흰색 티셔츠 한 명 분홍색 셔츠 뒤에 이제 그리고 양산 쓰고 있는 분 빨간색 양산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처럼 저 빨간 양산이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같이 구매를 해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공정정의 법치가 써있는 유명한 양산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세 분은 제가 굉장히 얼굴 익숙한 분들인데 누군지 한 분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분 저 휴대폰 그 이제 산발이 같은 걸 들고 있고 이제 크로스백을 메고 있는 분이죠 이 분 같은 경우는 우파삼촌TV라고 해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본인은 우파삼촌이라고 지칭하는 분입니다 우파삼촌 엉클 우파 그렇습니다 엉클 우파 엉클 라이트 저건 대충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막 뛰어 앞으로 가 가지고 덜 와서서 찍으려고 지금 막 뛰어가는 장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분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 기자이거나 유튜버이거나 뭐 그거는 뭐 추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인파가 몰릴 때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방역 상황을 생각하면 저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를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제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분들이 취재진하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뛰어가는 장면을 보더라도 저게 기자인지 아니면 유튜버인지 그러니까 뭐 사인으로서 현장에 온 분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상당수의 인원들이 한 사람씩 저 이제 셀카를 찍기 위한 셀카봉에 꽂혀있는 휴대폰들을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앞에 보이시는 까만 양복들은 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같이 온 그 수행 인원들인데 나머지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유튜브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 왼쪽에 우파삼촌TV 그 옆에 이제 환경구의 시사창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파유튜버 대표격으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은 우길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는데 좀 이제 그 유튜브 표현상에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로부터 연구 제명을 당한 그래서 더 이상 유튜브 채널 운영을 못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 셋이 지금 맨 앞에 찍힌 사람들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인원수가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걸로 보이는 장면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보면 다른 많은 유튜버들과 인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를 크로스체크를 해보면 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아니 요즘 뭐 그 시위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이제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거 다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현상 가운데 하나로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아까 뭐 구름대? 구름대 구름대 인파는 아니라는 하나의 반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구름대가 한 세 덩어리라 그러면 한 덩어리 정도는 우파 유튜버들이더라 그러니까 임경민 작가님은 아까 그 깃발도 있고 유튜버들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과 팬클럽들이 많이 쫓아온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제 얘기 말씀대로 뭐 유튜버들이 당연히 자기 유튜브에 싣기 위해서 촬영하려고 앞에 둘러싸고 할 수 있다 둘 다 맞는 말씀 맞는 추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의 사진과 이런 내용의 캡션과 기사 내용이 유독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더 팩트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도대체? 윤동길 인사기념관 때부터 저 이제 코너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하는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TF 사진관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 저게 이제 사진 중심으로 만들어낸 기사가 꽤 좀 조회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런 어떤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위주로 보도하는 코너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나 다른 대선 후보들의 사진에도 이렇게 굉장히 주관이 가득 들어가 있는 느낌표나 표현들이 들어가 있나요? 일단 구름대는 없습니다 구름대는 확실하게 없고요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이제 캡션을 달 때 저렇게 좀 기자 개인의 주관적인 감성이 좀 많이 들어간 캡션은 잘 없는데 TF 사진관에서 유독 좀 두드러지더라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JB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인파가 없었다 사람이 없는데도 억지로 부풀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야권의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 후보 아닙니까? 당연히 어떤 행보를 하든지 간에 강성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몰려오게 돼 있고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 지지자들의 또 상당 숫자를 항상 등장하는 그 유튜버들이 차지한다 아마 헬마우스의 문제의식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것이 갖고 있는 어떤 장수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다수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환영을 했느냐 아니냐 어떤 이 기준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광주 시민이 아닌 분들 그렇죠 이렇게 섞여 있다라 그냥 이런 문제제기를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준비를 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인파가 몰렸다라고 하면 지지층 중심으로 현장이 구성이 됐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몇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굉장히 격렬하게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나 대학생 단체들의 집회도 그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유튜버들이 보인 행보 그게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앞으로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전에 사진으로 만나봤던 그 인물들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의 윤석열 전 총장의 방문을 반대하는 측의 집회를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 모습을 좀 평가를 해보시죠 기자회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이 방지에 왔다고 합니다 자식분의 조사 중심을 무시하고 윤은 상대를 흘러가고 왔습니다 어떤 진정성에 있는지 의심이 되는 중입니다 윤석열이 어떤 인체를 부르는 건지 저런 식으로 다른 단체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를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의사 전달을 방해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로 지금 보이는 장면인데 에에에 하는 게 집회방의 차원에서 그렇게 가로막고 손을 내져으면서 언론 매체들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그걸 방해하고 이런 장면들이라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답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장면하고 거의 완전히 똑같은 그러게요 저도 그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자리에서 보였던 하얀색 등판 기자를 막아섰던 그리고 뭐 굉음을 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질문을 막아섰던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 얼굴들이 저 얼굴들이거든요 거의 같은 생물들이기 때문에 항상 좀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사실 지지자들이 하는 거를 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입장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정말 윤석열 캠프의 그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과연 이 강성 지지자들을 계속 이대되면서 함께 두면서 함께 다닐 것인가 지금 광주에서 보인 윤석열 총장이 보인 어떤 눈물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구구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나 보수 우파의 가치관만 너무 강조한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중도나 어떤 호남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 보자라는 전략적으로 가서 해 보인 행보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똥물을 끼우는 그런 행동들을 강성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답변하지 마세요 좌파입니다 그거는 답변을 하고 안 하고는 윤석열 전 총장 사실은 현장 판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저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들은 설령 윤석열 캠프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버 딱딱딱 찍어서 오지 마세요 한다고 안 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과연 그러면 제재가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다음에 제재가 갖고 있는 또 법률적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팬클럽을 자처하는데 당신들은 내가 공인된 팬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이 오지 마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문제는 호소 내지 설득 이런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통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실제로 팬클럽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더라고요 여러 개에서 캠프에 문의가 온대요 윤 후보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알려질 수 없습니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서 잘 찾아오고 있고 그런데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제재비 말씀대로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도를 껴안겠다던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약간 보수 우파, 극우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보수의 표를 또 인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강성 지지자들을 또 등 돌리게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유튜버하고 기자를 나눴잖잖아요 그런데 지금 1인 미디어가 다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신고만 하면 돼요, 시청 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등록이 되었다면 그분도 기자예요 그분도 기자인 거죠 그러니까 현장 취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를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거네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 이분들이 몇 시간씩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체크를 하다 보면 쭉 보게 되는데 좀 특이할 만한 장면들이 몇 개가 현장에서는 목격이 되는 게 아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현장 통제 인원을 충분히 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뒤섞여 있는데 저 사람들이 현장에서 윤석열 캠프의 소위 말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거에 협조하는 장면들도 유튜브 실제 영상을 보면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보도된 것 중에 광주 옛 전남도청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유튜브 영상을 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나왔던 그 강성 유튜버들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자리에 머물도록 만들다가 나중에 연결을 해줍니다 캠프의 관계자 쪽으로 이 친구들이랑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거든요 캠프 관계자가 만들어난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보수 유튜버들이 마련한 자리 캠프 관계자들이 혼자 만들 수 없는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게 아마 적극적인 협조 관계라기보다는 현장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혹은 구성을 캠프 쪽에서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겹쳐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관찰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들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결국은 단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자 어떤 겁니까 주말에 좀 일종의 해프닝성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7일 새벽입니다 미주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굉장히 기괴한 제목의 내용 그리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마 말씀드리기도 좀 쉽지가 않은데 사라진 조센징 알고 보니 베트남 우한 폐렴 퍼뜨리던 조센징 통보 없이 살처분 이라는 충격적인 제목 이게 제목이에요? 실제 제목으로 올라왔었던 뭔 얘기예요? 이게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교민을 두고 조센징이라고 비하를 하는 표현을 썼고요 누가요? 이 기사에서? 이 기사에서 미주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물론 미주 중앙일보 쪽에서는 이 기사가 자기들이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누군가가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올린 기사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자가 작성할 수가 없는 기사죠 살처분이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조센징이라는 단어도 일본의 구구 단체에서 썼으면 모를까 한국의 기자가 이런 단어를 썼을 리가 만무하고 그러니까 진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미주 중앙일보 측에서 밝힌 바로는 해킹을 당한 것 같다 해킹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누군가 침입하는 해킹이 있었고 우리가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화벽 강화 조치 같은 걸 하겠다 아무튼 바로 내려졌습니까? 기사는 일단 바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미주 중앙일보에서 공지하는 것도 해킹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원래 내용과 다르게 잠시 게재가 됐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바로 내려진 건 아닌데 이 기사를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입력 등록 시간이 새벽 2시 15분이고요 수정된 시간이 낮 12시예요 그래요? 10시간 넘게 그러면 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앙일보 측에서는 인식을 한 시간에 조금 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먼저 화제가 되고 나서 조치가 이루어진 거라서 새벽 몇 시요? 2시 15분 새벽이다 보니까 체크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의 원기사가 공지 내용에도 보면 원래 내용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기사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게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제한 기사입니다 그러면 기사는 본문은 그대로 제목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본문도 바뀐 겁니다 이 기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17일 새벽 1시 46분에 원기사 제목을 보시면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입니다 베트남서 한인 확진자 사망 후에 통보 없이 화장 이 내용인데 그러면 한인을 조센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화장했다는 걸 살처분으로 바꾸고 누가 장난친 거고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조합을 바꿔가지고 악의적인 패러디 기사를 만들어서 올린 건데 올라온 시간을 보니까 시차가 3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주중앙일보 입장문을 밝힌 것처럼 실제로 해킹이 있었다 그러면 실제 기사가, 원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30분 안에 이 패러디 기사를 작성을 한 뒤에 해킹을 해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주중앙일보의 홈페이지가 허수라거나 이건 패러디라고 표현하기도 좀 모아죠 오히려 조작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미주중앙일보 기자가 했을 리는 만만일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편하죠 설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누군가에 있는 해킹 장난친 거 그 전에 아주 악의적으로 장난친 거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지점은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원기사가 올라오고 불과 30분 만에 이 악의적인 기사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작성과 업로드까지 30분밖에 안 걸렸다는 걸 보면 완전히 허술한 홈페이지거나 아니면 내부자의 소행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어떤 정황이 좀 보인다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내부자 누군가가 정말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통 어떤 상식과 통념에 기초해서 본다면 저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여기서 따라 붙어야 되는 이야기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 붙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그것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통보안을 지키는 보험가 방산업체에도 뚫리고 있는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것도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되네요 얼핏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아마 중앙일보 본사 같으면 그렇게 방화벽을 해킹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미주중앙일보는 또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을 거라서 우리 환경보다는 좀 해킹이 쉬웠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저런 장난질을 친단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이게 의외로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를 좀 같이 보면 저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종종 중학생들이 조선일보의 광화문 전광판을 해킹해가지고 패러디를 올렸다가 그게 논란이 돼서 실제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었던 경우도 있고요 부산 아니었네 부산? 네 맞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요즘에는 일종의 놀이 개념으로 기사를 합성해가지고 실제 기사 내용에 합성한 이미지 같은 걸 붙여서 마치 기사처럼 재확산을 시키는 그런 문화도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 일종의 용자가 저런 해킹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기사 딥페이크입니까? 표현하자면 네 이해를 못하지만 아니 영상을 조작을 해가지고 기사 딥페이크요? 제가 발음이 역 안 좋네요 이 문제의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정서들을 좀 보면요 일단 조선증이라는 표현은 친일 반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한 폐렴에서는 반중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를 문파라고 하면서 결국 반문 정서가 들어 있죠 문파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 문파가 격리 시설로 이동했다 그리고 격리된 뒤에 이니후 아크바를 외쳤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니후 아크바르? 저도 몰라서 검색해봤거든요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이슬람 경구를 인용한 거죠?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알라후 아크바르를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니후 아크바를 외친 거죠 그럼 반문 정서 반문 정서와 반중 반북 친일 반이슬람 정서 반혐 그리고 여기에 살처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인간 혐오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사실 떠오르는 매체가 있긴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추정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정상적인 기사 생산 출고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간 가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사에서 어떤 일배식 표현이나 일배식 어떤 저기 뭐냐면 이미지를 갖고 와서 썼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해당 사이트에 인증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첫째는 아니면 외부 침입에 의해서 그 누군가가 의도로 갖고 침입을 해서 저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저거는 진상조사를 해서 결과를 좀 소상히 밝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너무 악의적으로 기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난 건데 만약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럴 듯한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미주중앙일보에 띄운다면 그걸 과연 금방 걸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실한 시스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기사인 것처럼 꾸며내면 그게 딥페이크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왜 근데 아까 얘기를 안 하냐고 이런 저질스러운 장난에 그런 용어까지 붙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 티가 나는 딥페이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건 구글링하다 보니까 이 미주한국일보에 문제의 기사가 사과와 해킹이라는 설명과 함께 삭제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삭제가 안 됐다라는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한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그 아카이브에 저장을 해놨다 아예 삭제를 한 게 아니라 미주한국일보에 아카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고 지금도 거길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저 그래서 봤거든요 그래요? 원본기사를 혹시 그게 저장하기에 나중에 IP추적이나 하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거라고 해석할 예지는 없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캐시를 통해서 한 번 노출됐던 거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미주중앙일보는 좀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그건 좀 아까 내부 시스템을 한 번 좀 들여다보고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좀 따라붙어야 되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조사도 좀 벌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외부 해킹으로 딱 단정 접근 할 건지 이건 다시 한 번 더 확인도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네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전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 원중 요구를 마무리하고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MBC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